대한민국 배드민턴 대한민국 배드민턴 대한민국 배드민턴 온 국민이 배드민턴으로 터어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배드민턴 하태원 감독님, 오늘 저희가 받을 훈련 정말 중요한 훈련이라고 들었습니다 뭡니까? 복식 게임을 실시해서 최종 일진을 선발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국가대표 선발전이군요 그렇죠 최종 선발이 안 된 인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회는 누구한테나 있으니까 우종 씨도 우종 씨도 우종 씨도라니요 전 벌써 뭐가 정해진 게 없어요 아직 제일 가까운 데 있으니까 저도, 황보도 그리고 다, 그렇죠? 수빈이도 그렇죠 성준이도 오늘 성준이도 혹시 눈을 떨어지더라도 1층으로 1층으로 1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십시오 아, 이재진 선수 를 비롯한 아니, 선수들이 온다고요? 딱 봐도 배드민턴 잘 치게 생긴 선수 우리 또 저희 기준이기예요 오늘 왜 인물까지 봤어 오랜만에 뵙는데 우리 인사 한번 대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진입니다 저희는 이제 플라이하라는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배드민턴은 뭘 좋아해서 만든 모임이고요 지금도 저희들은 생활체육 대도 나가고 같이 모여서 운동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배은주 선수는 배드민턴을 아주 잘 치시는 거죠? 네, 저는 잘 치고 아니, 그냥 물어봤어요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요 많이 긴장했어요 저희하고 대결할 만한 선수들이 맞습니까? 진짜로? 그렇죠 진짜요? 네 저희 실력 아시잖아요 스포츠는 모릅니다 해봐야 합니다 근데 이기지는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 배드민턴 팀과 플라이하이 팀 공식 경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검단에 위치한 배드민턴 특설경기장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성호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배드민턴 팀의 또 한 번의 친선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할 친선 경기의 상대 팀이 플라이하이라는 배드민턴 동호회 팀인데 이분들의 실력을 앞서 얼핏 좀 들어보니까 보통 실력은 아닌 것 같던데요 소개할 때 멘트도 들어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웃음소리가 나오는데요 오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하태곤 감독의 예측 예상은 오늘 플라이하이 팀을 상대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고요 오늘 일진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무대거든요 다음 주 대회에 나갈 일진 선수들을 최종 선발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관문이 되겠죠 저희 대한민국 배드민턴 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마지막 테스트 무대 그러면 지금부터 제 1경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배드민턴 팀은 김서리 선수와 황보선수의 조편성이고요 상대할 플라이하이 팀은 김하린 선수와 배진아 선수입니다 양 팀 선수들 코트로 나와주십시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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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출전을 하자마자 양 팀 벤치에서 엄청난 기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애들 잘할 수 있겠지 김하린 배진아 선수와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을 해봅니다 리시브를 먼저 택한 황보선수와 김서리 선수입니다 긴장하면 안돼 황보 지금부터 제 1을 부르지 마요 우리 대한민국 배드민턴 팀과 플라이하이의 제 1경기 김서리 황보조와 김하린 배진아 조입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배진아 서비스 볼 처리 좋았고요 볼 처리 좋았고요 아 풍기 좋았죠? 존일 싸움 존일 싸움 존일 싸움 아우 아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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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서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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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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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냄새가 이렇게 없어 넘겨만 줘 통 Donna 아 아 안타워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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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 설명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2경기 대한민국 배드민턴팀은 장수현 코치와 김수빈 선수, 플라이하이팀은 배현주 선수와 백지현 선수. 배현주 선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 여자단식 동메달리스트예요. 그렇죠. 이제 오랫동안 한국 국가대표팀 여자단식 간판 선수로서 국가대표 선수로 생활을 해왔죠. 그렇죠. 게다가 또 주로 왼손을 활용하는 선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늘 상대방, 우리 대한민국 배드민턴팀의 장수현 코치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 경기를 본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줘야 하는 표정이죠. 아이고, 아이고. 서비스 펌프죠. 김수빈. 괜찮아, 괜찮아. 배현주 선수와 혜진아 선수입니다. 배현주의 서비스. 뭐야, 별거 안 했는데. 네, 네. 쭉, 쭉. 아, 쭉. 지금 이제 배현주 선수와 혜진아 선수가 약간 당황을 하고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네. 편한 마음을 가지고 경기를 해줘야 되겠죠. 준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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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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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대진아 선수가 첫 번째 게임을 이제 뛰고 이제 바로 뛰는데. 네. 첫 번째 게임에서는 약간 몸이 좀 풀린 것 같아요. 들어가면서 이제. 준비, 준비. 가요! 타고 가고. 지금 타고가 되고 있죠. 예. 배현주 파는 드라이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뒷공간. 길게 크리에어. 아. 창수영. 대각을 찌먹어. 창수영. 대각을 찌먹어. 창수영. 대각을 찌먹어. 와. 와, 빈틈이 없어, 빈틈이 없다. 세수 코치. 세수 코치입니다. 아, 조금 전 대형수 선수였다. 헤드 클리어는 일품이었거든요. 파이팅. 들어. 바이바이. 치마자 코트옥전. 8점,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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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4점. 4점 이어주고 있습니다. 스마시. 4점 이어주고 있습니다. 스마시. 4점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역전을 정전을 했다. 지금 배현주 선수가 장수영 선수의 슬라이스성 스매시죠. 그걸 대각선에다가 정확한 타임 맞춰 타구를 하다 보니까 장수영 선수가 처리하기 어려웠죠. 드디어 처음으로 역전에 성공한 베베 콤비 배현주, 폐지나. 화이팅! woman's like 30 잘 살사. 진짜 잘 살사. 잘 했어,基本처럼. 들어. 앞에. 푸시는 두 번 계속 시도했다는 거는 칭찬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있어. 이따가.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뭔 일, 뭔 일 있어요? 스매싱을? 아 지고 있길래. 지고 있길래. 미안해요, 미안해요.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경기 안 풀리다 보니까. 금비를 깬 거죠. 그렇죠. 안목적인 금비를 깼는데요. 경기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양 팀의 안목적인 합의는 깨졌습니다. 아 과한 육신. 준비, 준비. 앞에. 앞에. 알겠어, 알겠어. 지점은 성공을 했죠. 12대 11위도 했습니다. 혜진아의 서비스. 들어, 들어. 오! 들어, 들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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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빈아 욕심내면 안 돼. 그냥 뒤로, 뒤로. 넘기기, 넘기기. 잘, 잘, 잘. 앞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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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럼 끄자, 그럼 끄자.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배드민턴 팀이 연속 실점. 11점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어요. 정작 대한민국 배드민턴 팀의 하태곤 감독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17대 13, 혜연주의 서비스. 됐어, 됐어. 파이팅! 네. 안 돼! 들어갑시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잡아, 잡아. 엘리. 따라가자, 따라가자. 들고! 아! 어! 그렇지. 혜연주. 그렇지, 라켓 뛰고 괜찮아, 괜찮아. 숨지 마, 숨지 마. 뛰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미희야! 미희야. 시각처럼, 시각처럼. 역시 나의 히어로! 아, 그냥 안 보여. 공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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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umenぐ practiced, 잡자, 잡자. 오케이. 역시. 너 안 골란다. 지고 있잖아, 지고 있잖아. 안 골란다. 오케이, 지고 있잖아. 오케이. 제가 빨리 움직였다, 이제. 내가 쳤어, 내가 쳤어, 내가. 진짜 맞죠. 파이팅, 한 번 떨어질 것 같아. 파이팅, 파이팅. 만골.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한 개, 한 개. 잡아. 하나, 둘, 셋. 잡아, 잡아, 잡아.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이겨야 돼, 우리 이겨야 돼, 이거.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거. 트롱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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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장수 형 반칙. 이제 나이렌. 이제 가, 이제 가. 20대 19. 트롱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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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살렸어. 이렇게 어렵게 살렸어. 이어서. 결국 보인트. 이제 듀스. 죄송해요. 죄송해요. 강수영 코치가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볼을 틀어서 구석에다 집어넣었거든요. 20대 20 듀스가 됐습니다. 지나간 유식은 아니고. 그럼 나 이거 뭐야 앞에만. 앞에 한 게 나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무래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지금 배현준 선수가 얘기해 준 킬이 정확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배현준 선수가 서비스 들고 뻔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서비스 둔 다음에 건들지 마. 본인이 처리하겠다. 그렇군요. 슬라이하이. 맞죠. 여기야. 이쪽부터. 배현준 선수 서비스. 한쪽만 보라고. 오케이 오케이. 들어. 한쪽만 보라고. 오케이 오케이. 들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굿 Map. 쿠 쇼 형 주와줘요. idé 108. 때렸어요. 꾸영이. 때렸어요 여러개. 죄송해요. 맞았어. 맞았어. 너 만수 Grad B. 1개 Ring. 되었어ج다. 와 형수아 잘했어 1대2